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차 안에서 세순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접했습니다 외국에 있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신문에 뭐 테레비에 끝없이 온통 날아가거든요 어제 저녁 일주일이 돼서 집으로 밤에 들어가는데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더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항의 촛불 집회를 하고 이제 흩득이 시작한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 국민은 일로 인해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우리나라가 아직 정치적 후진성은 한 명치 못해서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기를 멋지게 끝내고 유족미를 거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쫓겨나거나 끝에 임기가 땅바닥에 대해서 근근히 그러다가 물러나거나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한 줄 더 뜨는 것 같습니다 전에 대통령들은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집회를 이용해서 횡령하고 착복하고 부정을 저지른 그런 일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박 대통령은 혼자 살고 남매가 있는데 남매들도 관계를 끊어놓고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것이 적어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졌었어요 그래도 여자고 하니까 그런데 전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나쁜 경향을 빚게 된 겁니다 전에는 그저 부정부패 정도였지만 이분은 대통령에게 나라의 정치를 채임지고 나라를 통치하도록 대통령으로 뽑아줬고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 일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헌법적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불통이다 하는 소리가 계속 났죠 그래도 뭔가 여자로서의 뭔가 소신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청와대에서 자라서 정치를 잘 알아서 고집스러운 소신이 넘어였다고 생각을 했었지 그런데 이렇게 인 줄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주변에 최순실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국절 농단한 것이지요 정책 위반자들이 공무원들이나 장관들이 애를 써서 정치를 위반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채택위부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허탈을 받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이를 수가 있는가 더더군아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어둠의 영들의 영향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럴 때 더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더 가슴 아픈 그런 현상입니다 이는 사실들은 계속 지금 밝혀지고 계속 밝힐수록 양파껍질이 계속 밝혀지면서 계속 세상에 온 세상에 온 이럴 수 있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이 나라의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으로 돈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또 대통령 보호자는 헌법기관들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영향을 받고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국정을 자주 지었다 호스타바에 종업원이 등장을 하고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국객이 갑자기 그냥 땅받아 떨어진 것 같아 그런 감을 느끼면서 모든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또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쓰러지고 그런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여자고 그것도 막내도 아니고 죽음관도 아니고 맞이고 얼마나 중압감이 컸겠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되었으니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거하고는 별개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의 중요한 결정이 되어지고 이렇다고 생각할 때 이 국민이 쏘는 기분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거는 친척 비리 좀 일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저도 뭔가 기독교에서 목소리를 내도 크게 반응이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아 이래서 그랬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두나 기독교에는 대통령을 기도하고 또 어떤 면에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통 갖고 있는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그런 기독교에서 볼 때 더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사실한 사항은 텔레비저나 신문에서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고 많이들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제 뭐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사실 오늘은 종교계 기념주의리고 또 오늘 오후에 부흥회가 시간으로 마지막 끝나는데 그런 저는 말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 고민하다가 이제 이는 사망 속에서 사람의 소리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의 뜻을 한번 알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아픔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나의 내용을 합니다 여러분 본문 다 잘 알잖아요 한 여인이 가늠한 현장에 잡혔습니다 하나님 잘 생긴다고 자부심이 대단한 바리사님과 석일관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과 같이 위인을 끌고 왔습니다 주일까요 말까요 돌로 쳤습니다 모으실 법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예수님께 지도받으려고 그렇게 왔다기보다도 예수님을 올려가멸려고 이 상황은 우리도 교회만큼 다니는 사람은 다 잘 압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아픔과 처방 예수님의 아픔과 처방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봅니다 한 가지는요 세상에 죄악이 환영함으로 인한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생각합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죄는 어둠의 영의 유혹에 의해서 어둠의 영의에서 자꾸 범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싫어하지만 그 중에서도 엄행죄와 교만죄와 우상 숭배죄를 덕실하십니다 그런데 가는마다 현장에 년이 잡혔습니다 그런 엄행죄가 만연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그는 죄가 특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는 엄행죄가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을 지금 목도하고 주님이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볼 때 이쯤에 아픔이 더 심할 것입니다 이 땅에 동성애든지 음행죄가 엄난죄가 얼마나 찬 거라고 동성애든지 동성애자들 들어가는 사이트를 동성애 전문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차를 탔다가 그분이 보여준거 잠시 제가 아 아 놀랐어요 그냥 그냥 몸을 드러내고 나 만나자 이런 유예 그 글들 사임들이 그냥 다 볼 수 수도 없이 올라오는데 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사이트에 가입된 해운수가 사이트가 두 개가 몇 개 있다는데 그냥 합하면 아마 20만두 더 되는 것 같아요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 이 땅이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 부패 거짓 위선이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거짓말로부터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어느 연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 거짓말이 쉬워지고 늘어간다 적당히 둘러들고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이 온 땅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더구나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뤄지는 거죠 이게 통탄 아닌가 통탄 아닌가 마귀를 싫어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또 예수님의 아픔은요 자신은 의인이냐 남의 허물만 공격하는 위선자들로 인한 아픔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늠한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돌들고요 우리는 의인이다 이 여인은 죄인이다 그런데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한테 소울께들 보잖아요 주님이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어떤 어떤 면에서 드러난 것도 그렇지만 안 드러나서 의인치하는 것이 죄의 죄를 단 알게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이 돌들고 왔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산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율법이 흠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외양적으로는 잘 지켰는데 율법의 정신은 그들은 버렸어요 그래서 세림이 그들 독사에 작다고 책망했고 예수님도 그들의 회치라 무덤들아 독사에 작다고 책망했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는 어려운 양 돌들고 와서 죽일까요 말까요 사람들은 그들이 속에 있는 죄를 모르니까 그렇지만 게뚤러 보고 주님께서 볼 때 기가 막힙니다 이 주님은 더 아파 지금도 온통 나라가 난리인데 그 소리치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은인채 소리나 그렇게 하면서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회의 정치가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다가 어느 날 자기 허물이 드러나서 망신을 당하고 중도 하찮은 경우 우리 많이 봅니다 사람은 그들의 숨은 허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는 더 큰 죄인이야 너는 더 큰 죄 지었잖아 깨뚫고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역겹고 냄새나고 마음이 아팠게 또 우리 예수님의 아픔은 그뿐만 아니고 남을 살린 데는 관심이 없고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음으로 인한 아픔일 줄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가 설관들이 여인을 데리고 돌들고 올 때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려 정말 율법에는 돌쳐 죽이려 했는데 죽이기도 그렇고 안 죽이기도 그렇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예수님에게 지혜로운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지 예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하자 그런 뜻으로 온 게 아니고 그 평소시 예수님 눈에 까지다 백성들은 자기를 존경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행변없이 책마다 예수님 그런데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인기는 정말 백성의 인기는 있지만 예수께로 쏠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잘 될수록 자기는 더 엉망이 되는 거죠 그게 눈이 가시야 그런 중에 가는 바다가 연이 해년 잡히니까 아 됐다 끌고 가자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말하나 보자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릴 거다 율법대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 많다고 하더니 무슨 사랑이야? 하고 문제가 될 거고 치지 말라면 율법 그들을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율법 율법은 사람을 죽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십니다 이러면 죄니까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죄니까 그 죄 좀 회개하고 고쳐서 살아라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수된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불안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 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외아들을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시도 못받게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죄 가운데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도울케 사는 것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세이나 세요관들 이들은 죽인 데 가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까지 목표에서 공개 받들이고 죽인 데 가십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볼 때 참 정치 때문에 우리 국민이 걱정하지요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가 정당입니다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서로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비판을 비판하고 또 잘한 것은 또 서로 인정도 하고 그러면서 방법론에 찬이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협력도 하고 돕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국민이 들어볼 때 들어보니까 이쪽 당 말이 내 맘에 더 든다 이쪽 당 맡기면 더 잘했구나 하고 표를 찍어주죠 정권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정치가 더 성숙이 될 텐데 상대방 당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무조건 상대방 당 한 것은 잘못했고 우리 당 한 것은 무조건 잘했고 나라를 살리는 데 관심보다도 자기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 정권자 안되면 가집니다 그러니 정치가 훈수를 면치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통이고 그렇지 않아도 믿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참회 그는 데에 길들어 있던 입장에서는 네 큰 호재가 생긴거죠 나라를 보다도 이게 그냥 확실히 우리가 잡자 확실히 미운 사람 좀 이렇게 하자 요는 생각들이 죽인 데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나라가 더 새롭게 정말 부조리와 잘못된 것을 좀 제거하고 좀 더 그려질 수 있냐 이런 차원보다도 그 주님께 뚫려 보시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볼 때 더 아파하지 않겠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픔이 또 뭘까요 돌을 던질 만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음으로 이런 아픔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무슨 돌로 치라는데 아무도 돌 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합 지역에서 모합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고 발보려 가담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진노하십니다 맹뱅이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가 모합의 여인을 안고 자기 장막에 들어와서 음행을 한다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비 나서 창을 들고 가서 남녀 포기한 남녀를 단창에 찌리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살인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명배를 그치고 그토록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가 알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마음을 시원합니다 만약에 경우 이런 비나서 같은 어분의 불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뭐 이 꼴도 안 됐을 겁니다 전부 다 권력에 붙어가지고 뭔가 좀 이 근육이나 챙기려고 뭔가 좀 출발하려고 이런 데만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냐 정말 소동도 의인과 고모라 소동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 열매묘에 있었으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은열매묘에 멸망당하지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음으로는 아픔이 지금도 주님의 속에 지랄 아픔으로 있지 않겠냐 우리는 이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만 남기지 마요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돼 우리는 주님의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아픔을 들어드립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가늠보다 현장에 잡은 여인을 돌출까 말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저는 세 가지 처방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 처방이 뭐냐면 허리를 굽혀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 그를 쓰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네 6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방에 쓰십니다 무슨 말을 쓰셨을까 궁금해요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 돌돌고 온 사람들 깨뜨려 보니까 그들 또 이런저런 죄가 있다가 예수님의 하늘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 죄목을 썼을까 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써줬어요 아니 얼른 답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쏘고 있으니까 막 엉덩하게 막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점점 먼저 돌려주세요 한 말씀하시고 8절에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뭘 썼냐 내용이 중요한가요 그건 알지 못하니까 뭐 우리 말할 수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예수님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써줬다는 사실을 저는 처방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가는마다 현장에 잡혔지요 기회는 이때다 이걸 통해 예수님 올간 매겠다 하고 어기양양 하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막 몰려온 사람들 그러면서 어찌가 할까요 막 고함을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써줬어요 이것은 예 좀 헝문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좀 생각해봐 좀 생각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